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화면은 완전 세척 가능한 가습기가 완전 입수하는 장면입니다. 완전 세척 소형 무선 가습기 휨! 완전 세척으로 상쾌한 휨! 필터를 장착하고 물을 담아 뚜껑을 닫아줘요. 무선 충전기에 올리면 전원이 켜지고 무선 충전기에서 내리면 전원이 꺼져요. 물과 선이 닿을 일이 없어 누전사고에도 안전하고 완전 분리, 완전 방수로 부분 세척이 아닌 완전 세척이 가능해요. 작고 귀여운 사이즈지만 분사량은 이만큼이나 넉넉! 깔끔한 디자인으로 사무실도 공급방도 오케이! 안전한 실내 공기를 위한 선택! 완전 세척 가습기 휨! 하세요!